지금부터 위대한 다이쇼를 시작합니다. 다이쇼의 오프닝 회장 시카팀은 환갑잔치 섭외 1순위의 차력팀입니다. 안녕하시오. 우리는 10년간 차력을 연마해온 척주의들. 9, 8, 7, 10, 2, 2. 하! 9, 8, 7, 10, 2. 우리는 절대의 물건을 팔로 나온 게 아니오. 자, 유아용 동화책 팔아요. 애들이랑 조카들 선물로 딱입니다. 하나만 사주시오.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손님, 그것이 아니오. 진짜 진짜 J3D 입체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차력은 신문지를 내려쳐서 이 강목을 한 번 격파해 보도록 하겠슈. 역시 우리 상댐! 우리 국파리가! 야, 상댐지는 못하겠슈. 참나! 야, 너 신문지로 이거 격파할래? 아니면 내가 네 신부가 될까? 그렇다면 제가 한 번 해보겠슈. 그래, 그래.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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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돈. 야, 빨리빨리 거물어. 도돈, 도돈, 도돈. 손님, 이 천 개의 눈이 내 손만 보고 있는 나는 오죽하겠슈. 자, 정리가 됐슈. 오, 그래, 그래. 자, 부탁한다.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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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빛이 나는 구파리.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올려서 이 신문지로 대리석을 한 번 격파해 보도록 하겠슈. 손님, 미쳐, 씨. 어떻게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신부, 입장? 단, 단, 따, 단. 말이 되게 해보겠슈 네 도돈딴 도돈따딴 도돈딴따딴 자 아이오 짝 짝 짝 고파리가 성공했슈 야 야 고파라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은젓가락 세트도 팔아요 옳지 옳지 이어지는 이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백세부터 백세알베돌의 무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오 아이오 그거 부러뜨리려고 아이오 다쳐 아이오 위험해 예에에에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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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 아휴, 균형 잡게. 아휴, 힘들어. 전전기. 됐어, 잘했어, 잘했어. 한 번 있어. 더 높게. 아휴, 이걸 발로 차려고? 가놓을게. 골인!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휴, 뒤집기 하려고! 예! 됐어, 됐어. 다트! 가리 와. 하나, 직접 맞을게. 하나, 둘. 둘. 짠! 됐어, 됐어. 됐어. 가기 외롭니다. 야, 야, 야. 야, 야. 나 무거워. 야, 너 나갈 뻔했어, 지금. 괜찮아? 배부르다 괴빼네요 칼비네요 발랐어 입이 짧다 소녀는 나를 들기에 내려주세요 들어가세요 배부르다 입이 짧다 배부르다 입이 짧다 못 먹겠다 아무리 우겨 넣어도 어쩔 수 없네 우리들은 못 먹어 나눠 주러 가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가 먹을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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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코너가 제일 좋아 이준 nós 접nost하도 의상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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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